오래전부터 세상의 악기들은 탐나에 잡아다 막아놨단 말이야 비밀인 내가 진동을 안 해 예언서에 따르면 열망을 막아줄 유일한 구원자가 나타난 거죠 정연기가 그 여자를 노렸어 누구야 지킬 겁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호나 정연기라는 게 왜 말을 쫓아다니는 거야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? 오랜만이야 오래간만이네 나의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면 끊어지지 않는 전생의 업이야 기억해낼게 당신이 기다리는 약속에 그냥 너는 이후에 그녀의 장면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? 당신은 이렇게 눈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현재 저에게